공중운장 때 안 돼야 이거? 응 제가 대구 초입 응 응 56년에 강릉 지청을 못해 응, 됐습니다 됐지? 응 근데 변화상 우리 유흡기한 강릉 지청자 응 형제옥기 사이야 응 방금 전쟁이 강릉 걸리기 좋잖아 우선 몇 번 놀러 왔어요 응 그래도 멋진 압축구 응 이제 검사도 다 가죽이 있잖아 나만 미원이라 상대방이 잘 있는 지인들에게 가까워진 않는 거면 그냥 뭐 졸미 하나 내리고 나가 근데 내가 제일 편한다고 생각해 에티콜러 네 그래서 이제 나가서 목장에 알게 된다 영화나 스타일이 야, 유거운다 이러지 않아 야, 성녀라, 이래 응 방금 있을 때부터 알게 돼가지고 주말에 한 워달에 한 번씩 우리 청장님이 야, 오늘 박영수만 다녀왔는데 주말에 집에 가려고 하면 야, 오늘 야, 영수만 다녀왔는데 너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서울 와서 저한테 같이 검사들 한 번 이렇게 그한테는 바로 천배들이 잘 찾았죠 거기를 대고 가졌어요 청장님이 하여튼 그 모임을 거의 20년 가까이 해왔으니까 중수부는 한참이 다 간 거지 그리고 또 10년 후에 중수부 연구관으로 그냥 봉수부장과 연구관으로 만나고 거기에 닿으면 안 가지 criticism gene 주 빈빙 나 아 이럴 엮